이번 패치노트 주인공을 선정할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움직임이 감지되면 탈락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리퍼 탈락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송브라 둠피스트 탈락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움직임이 감지되면 탈락입니다. 움직임이 감지되면 탈락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위도우 메이커 시그마 탈락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패치노트의 주인공은 XX도 선정되었습니다. 적이 모두 사라졌다.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뇨? 오늘 Analytics 2 사라짐먹겠습니다. 제가 올해는 법정입니다. wel것 같애는 패치노트의 주인공은